입장해 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전연출한 이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들 연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배우들이 열심히 열정으로 연기한 캐릭터들에 종염, 영화를 보신거죠? 네 배우들 열심히 연기한 모습들 오래 기억하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준진입니다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이 영화는 이제 열어본 거니까요 어떻게 됐든 보셨으니까 열어본 거예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뭐 한 번 더 봐도 괜찮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만에 시원하게 환경 여러분들과 즐길 수 있는 영화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정말로 귀한 걸 잘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기운 받아서 열심히 독점 응원하고 다니겠습니다 오늘 병원 다시 한 번 진심을 받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창욱 여기에 박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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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비오는 날 구속을 불고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영화 독점 어 비오는 날 비오는 날 고기 탁 비오는 날 하셔서 마음껏 부족하고 어 또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 비오는 날 조심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어 좋은 행위 많이 나눠주시고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? 네 소망 많이 내주세요 네 네 저희 지금 뭐 예매일도 마블 영어는 이기고 1위 1위 라고 하죠 마블 영어는 이기고 관계수가 엄청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무척 시진합니다 어 하지만 뭐 그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즐겁게 봤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굳으신 만큼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어 한번 더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작은 선물 싸인 포스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서 단체전 사진 찍을 거거든요 다들 나가주시지 마시고 잠깐 들어주세요 네 제가 먼저 고맙습니다 앤 앤 뉴스 할 때 N이요 N1번 우와 안 계시나요 N1번 1번이 저쪽 1번 아 N1번 안 계세요? 네 네 네 네 저는 L 열의 9번입니다 네 네 어 J 열의 16번 저 내려오세요 이나요? 와 내려오세요 비지 마세요 하하하하 저는 M2 아 아 아 아 웬낙이신데요? 저요? 네 A E 2 3 2 3 3 5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겠다 저희 사진 사진 찍을게요 그리고 저희 사진 찍을 때 후레쉬가 터지면 안 돼서 사진기는 잠시 내려놔 주시고요 오빠